나 너무 흥분했는지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어 내가 화내서 그래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쁜놈의 쉣 이러니까 욕하면 안되겠다 여러분 어린 여자한테 나이가 뭐라고 나 오늘 고백할게 있어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직 내가 볼일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기통도 깨끗했어 거기에 내 핸드폰이 빠졌어 내가 빨리 딱 든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내 핸드폰이 방수폰이긴 해요 방수 핸드폰 근데 너무 슬퍼서 안될까봐 근데 파인이 진짜 그런사람은 나중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니까 애인이 됐다고 그래서 집어넣게 못 준다고 안 그러지 않아 바람피는거 뭐 몰래 뭐하는거 한번 자기꺼 되면은 별로 아끼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눈독 들이는 이런 애들은 나중에 계속 그래요 근데 본성은 바뀌진 않아요 진짜 안만나는게 아 파인님이 나중에 마음고생 안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아 광주에서 아 진짜요 자기야 삼에 하나 먹어야 아니 광주에 자기 애인 냅두고 아니면 광주에 여자친구 하나 냅두고 딴지역에도 하나 냅두고 그런 그런 심산이었을까 맛보게 생각하면 아니면 파인님 좋게 생각해요 그니까 뭔가 그 사람도 두사람이 한꺼번에 꼬일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해 타이밍이 너무 똑같았다 이렇게 저는 꼭 징크스가 있는게 누구랑 이렇게 잘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꼭 같이 두명이서 꼬여요 그래서 같이 떨어져 나가요 꼭 제가 그렇습니다 없을 때는 하나도 없고 있을 때는 꼭 둘 셋이 꼬여갖고 내가 뭘 누굴 고를까 이렇게 망설이던 찰나에 둘 다 사라져 여러분들은 그런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거 없어요? 나는 꼭 그러더라구 머피에 머치기게 학교 다닐 때도 누가 막 나한테 들이대고 이러면 또 어떤 애가 같이 들이대요 아 둘이 막 썩어 얘네꺼다 내가 사귈꺼다 막 이렇게 그러다 둘 다 떨어져 나가요 렌즈? 나 옛날에 컬러렌즈 한번 껴봤어요 파란거 근데 눈이 좋아갖고 매번 나이가 들어도 그랬는데 매번 남자들끼리 짜 나쁜것들 음 그런게 별로 싫더라구요 내가 우유보단했을 수도 있는거구요 음 두려워하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갑자기 먼지 찔끄만한 거 하나 들어가거나 눈썹 작그만한 거 하나 띡 들어가 있어도 뭔가 이물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큰 렌즈가 딱 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도 눈에서는 그게 이물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빨리 피로해진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렌즈라서 이제 눈에 끼는 거라 뭐 부드럽게 하고 최대한 이물과 둔도 없애고 피로도 덜 느끼게 만들겠지만 그게 눈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빈님 만약에 시력이 좋으면 렌즈 안 끼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예뻐 보이려고 끼는 거는 조금 안 좋아. 요즘 수술도 많이 한다던데 많이 안 좋아요? 맛있다. 수술 무서워. 근데 진짜 조금 무섭긴 해도 하고 나면 굉장히 편하대요. 눈이 아무래도 안경 끼다가 그거 하면 막 눈이 시원해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0.3이면 많이 안 좋군요. 불편하겠다. 그치? 이건 조그맣. 한 번 안경 점검 한번 물어봐요. 본인 시력에 맞는 렌즈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시력마다 다르니까. 데일리 렌즈 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회용 렌즈. 근데 아무래도 안경을 쓰면 얼굴 향이 변한다잖아요. 렌즈가 더 낫겠죠? 어렸을 때부터 안경 쓰신 분들 보면은 막 콧대가 되게 높고 여기가 눌려가지고 약간 얼굴형이 변하는 느낌이에요. 다들 잡니까? 주무셔요? 주무셔요? 난 이따 저기 요리했던거 싹 정리하고 신랑 밥 차려줄거에요. 근데 이거 좀 뻑뻑해. 아무래도 그 겉에 과자 외야스 과자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봐요. 근데 겁나 맛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먹을까 이렇게? 이렇게? 손 안 버리게? 이렇게? 이렇게 짜서? 저 오늘 저쪽 베란다 광 쪽에 해 들어오는 곳 못지라고 제가 보수공사 했습니다. 해 안 들어오게. 암막커튼 같은 거 쳐놨어요. 여름에 거기 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겨울에는 좀 따뜻하라고 빼놨는데 여름에는 좀 닫아놔야 커튼을 좀 쳐놔야 이제 거기가 광처럼 시원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간장이나 식용유 이런 애들 사는 거. 뭐 간장이나 식용유 이런 애들 사는 거. 마님 오늘 뭐 하셨습니까? 몸은 많이 안 힘들어요? 근데 진짜 우울증 올라그래? 아니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요. 내가 자꾸 짜증나 짜증나 하면 계속 짜증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뭘 봤어요? 이유를 찾았어? 어떤 이유야? 집안일. 집안일 하셨어요? 셔 셔 하지 말고. 집안일은 의미 없어요. 또 어질러지고 해봤자 폐도 안 나오고. 보통 몇백명 넘는 여자 먹방 bj? 힘들어. 일일이 대답을 안해줘? 어휴가 많아?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구만. 어? 내가 문제라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휴. 어떻게. 그럼 팔 좀 빼자. 어우. 주부했다. 주부했다. 주부했어. 어흐. 이제 팔이 편안하네. 이런 옷을 입고 요리를 하기 힘드니까. 날개같지? 익룡같지 않아요? 쭈아아 står. 익룡. 너 두고 보라고 그래? 왜? 왜그래. 먹까지 꾸지 먹어. 너무 어렵다. 4일차님. 너무 어렵다. 그 세상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아, 저 사람보다 내가 객관적으로 낫지 하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여자 시청자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나 보면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 쟤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시청자 많겠다 이제. 기분이 좋네. 난 여자 시청자가 많겠어요. 쟤보단 낫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야. 인정? 여러분들이 인정? 대국인님 안녕하세요. 대국인님 안녕하세요. 태극기야. 인정의 나라라. 노인정. 근데 정말 저보다 괜찮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덩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요즘엔 너무 깡 많은 사람이 막 인기, 막 인기, 막 산망의 대상? 이런 건 아니에요. 요즘 세세가. 요즘엔 어느 정도 몸집이 있으면서 뭐야, 글래머러스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미인이잖아요. 요즘엔. 연어? 연어가 드시고 싶나 보다. 그쵸? 막 그운. 시스타의 휴린씨같이 막 글래머러스하고 막 건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헬스장에서 기구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엉덩이 탱탱해가지고 복근 입고 막 이렇게. 그니까 나는 뭐 그거에 비하면은 일도 없고 엉덩이도 없고 몸매 별풍 없지. 등이 여기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여자들이 나보면은 쟤보단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다 알자님 말로 이해가 가요. 그래. 자연산 아니야? 아니에요? 암튼. 예쁘잖아요. 건강해 보이고. 아니면 보라. 시스타 보라씨나 소유씨.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몸매도 예쁘고. 이하니씨가 되게 인기 많은 이유도 몸매가 너무 예쁘잖아. 오늘은요. 집에서 만든 김밥. 김밥이랑 또 김치찌개. 그리고 김치 이런 애를 먹었어요. 간단히 먹었죠? 간단간단하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마지막이야. 근데 마니님이 집안일을 신랑분이 잘 안도와줍니까. 오늘은 몇개 있었지? 오늘은 한 일곱개인가 있었는데. 오늘은 몇개 있었지? 오늘은 한 일곱개인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7개 먹었나봐요 오늘 한 7개 먹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먹었어요 끝났어요 썰? 썰이라고 알고받게 뭐있습니까? 저는 신랑이랑 별로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맨날 똑같아갖고 맨날 똑같아요 맨날 반복이지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상이봅니다 사장님 잘가세요 오 타조끼님도 잘가요 저도 이제 과자만 먹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음 잘가요 토요일인데 고생하세요 맛은 많이 건강해졌어요 기름기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튀김 맛 이런 애들이 조금 면이 많이 튀겨져갖고 라면 끓이고 나면 기름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겉면같이 기름기가 거의 없어졌긴 했는데 양이 적어졌어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몰라 내가 많이 위가 늘었나 어쨌는지 몰라도 양이 좀 적어요 내일 메뉴는 내일 메뉴는 미트볼 오므라이스 미트볼 오므라이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조금 양이 적어졌어 그리고 토마토 달걀 볶음 아뇨 미트볼은 냉동되어 있는 거 쓸 거예요 그걸 언제 만들고 있어 냉동된 거 미트볼 팔아요 그걸로 간단하게 만들어보지 그리고 토마토 달걀 볶음 끝 요즘 오므라이스 땡겼어요 오므라이스 진짜 분식 메뉴의 끝판왕 아닙니까 분식하면 오므라이스지 그죠 제목 그대로예요 토마토랑 달걀 넣고 볶는 거 그거예요 반찬으로 먹기 좋지 근데 메뉴가 좀 달걀이 겹친다 그죠 근데 너 나는 달걀을 좋아하니까 괜찮아 겹쳐도 괜찮아 은근 잘 어울려요 토마토랑 달걀이 잘 어울립니다 먹을만해요 근데 요새는 야 근데 금년 4일차 딱 이러면은 뭔가 되게 뭐 많이 한 거 같아요 저녁에 키면 100명이 넘어요? 누가? 내가? 난 아니잖아 저 아니에요 저 저녁에 키면 100명이 넘지 않습니다 맞아 맛있으면 장땡이야 맛있어 먹을만해 오늘만 그랬죠 오늘 뭔가 거기 실시간 뭐 이런 거에 좀 올라왔었나봐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지 저는 방송이 옹달샘 같은 사람이에요 깊은 산속 요리샘 누가 와서 보나요 누가 와서 보냐고요 깊은 산속에 옹달샘을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누가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실시간 뭔가 떴거나 운영자님이 뭘 해주셔서 그랬겠죠 내 주제감이다 깊은 산속 요리샘 누가 와서 보나요 심해에 들어가 있는 거 같아 나 혼자 심해에 사는 동물들만 오는 거예요 그 막 못해 사는 애들은 내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아까 좀 많이 와서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괜히 근데 좀 긴장 되더라고요 좀 너무 늦게 뜨죠 제가 제가 뭘 많이 안해서 그래요 그 제가 막 합방도 하고 뭐 PC로도 해갖고 좀 화면도 좀 화려하게 하고 이래버리면 좀 사람들이 막 여기 보기 좋다 그냥 눈으로 딱 모니터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오실 때 저는 모바일로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아씨 저거 카메라 사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내 방송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 이거 중간에 한 번씩 터지고 모바일이라서 잘 터진대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모바일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방이 잘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화질은 좋은데 그래요 좋으면 다행이고요 아 근데 저번에는 녹화방송을 보니까 제가 내가 저화질로 해놓은 거예요 내가 녹화 떠는 거를 보니까 완전 이제 화질이 구려갖고 한 두 편 이틀 정도는 완전 화질이 이상하더라고요 다이찬님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지금 저거 수족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거 오늘 갔어요 그 물통 다 씻어서 바닥에 내려놨어요 오늘 보니까 애가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배를 뒤집어 까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죽어있더라고요 움직이니 이렇게 움직이니까 애가 반응이 없어 그래갖고 지금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아이는 갔어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저 파랭이가 또 이상해 왜 애들이 오래 못 가지? 제가 그 수족관 그거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애들은 왜 안 죽고 오래 사나요? 막 물어보니까 거기 애들은 약품 처리를 한대요 약품 그러니까 딱 판매되기 전까지 굉장히 쌩쌩해 보이게 그리고 집에 데려가면 이제 애들이 비리비리 해갖고 죽고 막 이렇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변기통에 떠나보냈어요 변기통에 떠나보냈어요 변기통에 떠나보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녹색 얘가 좀 오래 가긴 해요 얘가 우리 집에서 가장 처음에 와갖고 제일 오래가지 내 손도 잘 타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애들을 많이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약품 처리해갖고 애들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겠지? 자 나와봐 귀여워 아 비실비실한 애들 약품 처리해서 파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그냥 대충 먹고 왔어요 그냥 간단히 먹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잤어 집에 와갖고 엄청 잤어요 6시까지 잤어요 한 1시간? 잤어 자고 일어나니까 좀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왜냐면 조금 내가 잠이 부족했었나봐요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와갖고 잤네요 이거 천혜향 하나 먹어버릴까? 살짝 위에 갈 것 같아 가까워 회식 우와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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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상했다 상해 안그래도 엊그저께 이거 약간 상할 것 같다 했는데 상했네 상했다 쟤는 상했다 안상한거 먹어야지 오 많이 만들었어요 내가 많이 치워졌는데 많이 만들었어 아직도 또 만들었어 보여줄까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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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 요 위에 거품 보여요? 위쪽에 이렇게 돌려줄까? 근데 내가 좀 치워갖고 거품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거품 보이죠? 빨리 암커도 넣어줘야되나 싶어요 응? 그지? 그.. 뭔가 막 빨리 해결해야되는데 그게 안되면 스트레스 받는 막 아드레날린이 뿜뿜뿜 올라올거 아니야 제발 죽지만 마라 내가 나쁜 주인이 되잖니 저도 걱정이에요 음 저도 걱정이에요 이거 거울을 보여주면 제가 이제 막 싸워요 거울을 보여주면 같은 수컷인줄 알고 이제 막 싸워 아직 못 봤어 날개를 쫙 펴요 저렇게 날개 핀거 안보여요? 아직 안보인다 날개 폈지 막 응 괜찮아요 음 음 애들도 교배해가지고 나오는거지 수입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날개를 펴갖고 이렇게 날개를 펴갖고 하는걸 플라잉 플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공격할때 하는거 일반 바다에 그죠? 얘네들은 열대어에요 따뜻한데도 살아요 음 수온도 그래갖고 너무 차가우면 애들이 잘 못견딘다 하더라구요 이게 뭐지 아가미를 이렇게 펼쳤어 아가미를 펼치면 썽질난거거든요 아가미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 아가미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럼 썽질나는거야 요즘 날개 막 튀면서 이제 옆에 거울 보면서 공격 공격개시하는거야 같은 수컷인줄 알고 이래야 건강해져요 얘가 봐봐 보이지? 막 썽질내면서 아가미를 막 이렇게 펼쳤어 이건 스킨답서스 수종생물이라고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휴져 넣어놓으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뽀랭이가 이렇게 자라나요 옆에 보이는 이거 기다란게 뿌리에요 뿌리 원래 이렇게 잘라서 넣어놨는데 이렇게 뿌리같이 튀어나온거에요 이렇게 길게 뽀랭이가 이제 다 끝났나봐요 안할려나봐 안할려나봐 싸울 기미가 안보여요 싸울 기미가 안보이네 지쳤었지도 지쳤는가봐요 안싸웠네요 맞아 갈색 뿌리가 없었죠 그냥 이렇게 이파리만 잘라놓으면 네네네 갈색 뿌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온거에요 이제 막 나오는 애를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갈색 뿌리가 튀어나왔죠 조금 이렇게 이렇게 담가놓으면 지가 자라나요 싸운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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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거 키우기 쉬워요 그냥 애를 딱 뿐질러가지고 쑤셔놓으면은 알아서 키우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할때 어 무조건 잘르면 안되고 살짝 그 마디 밑배 부분을 좀 잘라야돼요 왜냐면 그 마디 부분이 생장점이라는게 있거든요 그거를 잘라버리면 절대 안 잘라지 그 생장점이 있는 부위를 같이 잘라줘야 사료요? 이거 싸요 사료 사료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조그맣게 생겼어요 파우더같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얘 전용 얘 꼬랑이 익는거 베타 전용 밥이에요 작은 열대여가 좋아하는 밥 그래갖고 어떻게 생겼냐면은 진짜 무슨 고춧가루보다 더 가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고 얘를 톡톡톡 떨어뜨려서 한 30알 정도 완전 쬐끔 완전 쬐끔 하루에 한 번씩만 주면 돼요 너무 많이 주면 배 터져서 죽고 영양 과잉이 돼가지고 물도 탁해지고 막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얘네들을 제가 키우려고 하다보니까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갖고 조금 알게 된거지 얘도 보면은 원래 뿌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 뿌랭이가 기른거에요 뿌랭이가 뿌랭이 보여요 여기 뿌리 이게 뿌리가 이렇게 다 기어 나왔어요 한 통에 만원도 안해요 한 얼마 정도 하더라 7,000원 8,000원 정도 근데 저거에 7,000원 8,000원이 뭐 비싸지 얘가 제일 우리집에서 오래 사네 얜 나를 좋아해 라고 나만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엄청 이뻐요 나 얘네들 맘에 들고 너무 좋아 신기하죠 저도 원래 원래 막 물고기 키우는거 말고 식물 키우는거 이런걸 맨날 좋아해갖고 그랬는데 또 물고기 키우는 재미도 있네요 굉장히 애들이 잘 지내요 잘 지내줘서 고맙지 똑같은 인사좀 해봐 여기만 있지말고 네 더이상 안 커요 더이상 안 커요 이게 다에요 작아요 굉장히 손가락 하나 정도 집에서 키울만한거 아무래도 그 뭐지 공기정화식물 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거에요 소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식물들 많이 있어요 옛날엔 안그랬는데 이거 스킨답서스를 넣어주니까 거기에 막 지 몸을 비벼요 막 이렇게 옛날엔 이거 안 넣어줬었거든요 이거 뿌랭이 근데 넣어주니까 지가 막 거기다가 몸을 비비고 그러더라구 근데 얘네들 성질이 너무 안좋아요 단독으로 키워야되요 한마리씩 성격이 안좋아서 혼자 살아야되나봐요 사람도 성격이 안좋으면 혼자 살잖아요 초라하네요 초라하네 고피같은 애들은 막 여럿이서 같이 살잖아요 얘는 좀 그래 수컷 두 마리를 같이 넣어놓으면 수컷 두 마리를 같이 넣어놓으면 한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대요 얘네가 그런대요 그리고 다른 물고기랑 같이 있어도 잡아먹고 아니면 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좀 특이하죠 나 좀 그만봐라구 그만봐 재밌어요 애들 잘 커가고 잘 먹고 이러는거 보면 세상신나 그리고 이거는 아몬드페페라구 집에서 키우만한 식물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렇게 아몬드 모양이죠 이파리가 보여요? 이렇게 아몬드 모양 이거 봄 되니까 새순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얘네들 얘네들도 집에서 키우긴 좋아요 햇빛 안봐도 잘사니까 여기 아몬드 모양이여갖고 이름이 아몬드페페 네네 공기정화식물 이런것도 인터넷에 팔아요 아니면 저기 어디야 그 화분 파는 데 있잖아요 저기 꽃집 꽃집 가서 한번 물어봐요 어떤거 키우면 좋냐고 초보자가 키우기 아무래도 화분 좀 큰 데다 옮겨주고 하면 더 잘 자라겠지 그리고 이건 내가 전에 나뭇가지 뭐 하나 꺾어왔는데 바닥에 떨어진거 그리고 여기다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삐롱삐롱 올라오네 이렇게 여기 순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순 새순같은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냥 키우고 있어요 한마리 얼마정도 얼마 안해요 싸요 순천 트레이더스 없습니다 원래 생긴다고 했었는데 안생기네요 그리고 이거는 운동하다 내가 주워갖고 이런 돌이 떨어져있더라고 바닥에 운동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내 손지압용 아니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기 이런데 이런데 팔 이런데 마사지하는거 그렇게 쓰려고 갖고왔어 손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긁어주고 이게 펄액순환대라고 긁어주기 이런데 긁어도 살 빠진다잖아 턱긁기 이거 내가 씻었어요 바닥에 떨어져있더라 그래가지고 운동할때 계속 이렇게 쥐면서 이렇게 뭐지 손에 이렇게 마사지 뾰족한 부분 이런데로 이렇게 쭉쭉쭉 눌러주면 시원하더라고 이렇게 이런데 이런데 발바닥 이런데에도 좋고 마사지 해주기 네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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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소스가 창고형 마트 외국에서 유행하는 많이 있는 창고형마트 이요 그래서 소량으로는 안팔고 대량 벌크 포장 아니면 사이즈 큰 것들 예를들면 마시는거 콜라같은것도 우리는 뭐 500ml 더 작은 거 350ml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3리터 막 5리터 이렇게 판대요. 콜라도 우유도 막 우리 많은 거 해봤자 뭐 2리터 정도잖아요. 아니면 1.8리터 우유가 근데 거기 가면은 막 3리터 4리터 막 이렇게 왕 큰 거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니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니면은 코스트코 코스트코 같은 거 홈플러스보다 더 커요.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거는 이마트에서 파는 거랑 또 달라요. 그 다르지 않나요? 771? 나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에서 판매하는 종류도 다르대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꼭 사야 할 것들 이렇게 해갖고 SNS에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가면은 꼭 뭐지? 이마트 자체에서 파는 뭐 뭐 콘칩이나 이런 거 좋다고 하고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1,900원, 2,900원 막 이런데요. 그리고 이마트 치킨인가? 그거는 빨리 집어오지 않으면은 품절돼갖고 하나도 없다고. 12시입니다. 12시 퍼포먼스 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리짱님 오늘 엄청 고생하시네.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그치? 오늘 왜 이렇게 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우울해졌어 다들? 내가 우울한 건가? 다들 그냥 우울해진 느낌이야. 결혼할 때 보통 혼수 아끼려고 쓰던 접시나 그릇 쓰자 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여자마다 다르겠죠? 근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새 거 하고 싶어하지? 해물 누룽지탕? 맛있어요? 나 해물 누룽지탕 진짜 좋아하는데 먹고 싶다. 맞아 여자 성향에 따라 달라요. 도리어 뭐 사자고 남자가 그러면 왜 그런 거 다 사 돈 아깝게 이러는 여자들도 있어요. 자 12시입니다. 12시 투다티 다들 춤춰요 투다티 함께 추천을 찍찍이 붐 찍찍이 붐 찍찍이 붐 찍찍이 붐 찍찍이 붐 12시 투다티 다들 추천을 투다티 함께 놀아요 찍찍이 붐 찍찍이 붐 찍찍이 붐 찍찍이 붐 12시 투다티 다들 추천을 투다티 함께 놀아요 찍찍이 붐 찍찍이 붐 찍찍이 붐 찍찍이 붐 열두시 투다티 다주추천에 투다티 함께 놀아요 징짓이 붐징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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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징짓 얍! 어? 투다티는 거기서 뭔 영어가 나오는데 뭔 영어를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되게 좀 뭐라 그러지? 혀를 막 굴려가면서 하는 그 마스크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영어인데 막 내가 좀 잘 몰라서 그냥 뭐라 그래 홈블릿이 영어 하는거에요. 랄랄랄랄랄랄베이 나나내로드의 미리로블이 말이면서 막 영어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하는거야. 남편이 방송하는거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본인이 또 이것저것 해야되는데 내 눈치보고 못하는것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남편이 막 걸어다니는 스타일인데 나 때문에 고양이처럼 걸어다니고 이런것도 있고 고양이처럼 걸어다니는데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요. 내일 8시에 8시에 할거에요. 귀를 안뜯어봐달라는데 위쪽은 아프지 않나요? 여기 위에? 위에 아프죠? 위에는 연고를 뚫는거라 아프지. 이쪽은 아파요. 제가 귀를 총 4개를 뚫었어요. 한쪽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여기도 4개야. 여기 위에 하나, 여기 두번째 그 다음에 여기 3개, 여기 4개. 총 8개를 뚫었는데 아파요. 아프지 당연히. 그리고 상처 날때 잘 안아무는 사람들은 이게 나이가 들고 뚫은지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다시 막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처가 잘 안나는 사람들. 저도 밑에 귀걸이나 이런거 하다가 오랫동안 빼놓고 다시 꼽으려고 그러면 살이 딱 이렇게 조그만해져갖고 다시 들어가는데 조금 아프기도 하더라구요. 여러분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12시 지났으니까 푹 쉬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어때요? 아 나 이거 아직도 붙이고 있었어. 띠라고 했었어야지. 나 아직도 붙이고 있었어. 아 나 고생한게 뭐였습니까? 야 내가 먹고 싶은거 해서 먹은건 뭐지? 네 우리 내일 봅시다. 다들 들어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오늘 사람들이 많아서 아리장님 매니저 해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뭐 거울이 없을텐데. 아 방송에 내 얼굴이 나오잖아요. 아직은 뭐지 모니터가 나오니까. 알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 소음이 붙어있는거야. 안녕. 들어가세요. 잘가요. 잘자고. 내일 보자. 안녕. 나 좀 사랑해주라. 나 미워하지마라. 네 안녕. 뒷정리 잘하고 잘게요. 빠이빠이. 몇 시에 잘거냐고. 자면 한 3시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신랑 밥 차려주고 하니까. 밥 차려주고 뭐하고 하면은. 3시 넘어가지 않나. 3시도 홀딱 넘겠다. 세수하고도 뭐하고 하면은. 뭐하고 싶은 영상으로 봐요. Maybejisint 잠잇 띤랑으로 하는데! solicgets info. 예외하신 손 Vidoc leaf